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우한코퍼레이션의 엄태경 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대국 중국 그리고 그 경제의 중심지인 베이징에서 여러 기민들을 모시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발표하신 분들이 길어지셔서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모든 분들 생각해서 제가 간략하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화상의 솔루션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한코퍼레이션은 199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영상솔루션 분야의 선두주자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전략, 소비자 전기,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 그리고 뛰어난 계량경제 통계 모형을 통한 에너지 수요 예측 컨설팅 등 IT와 테크놀로지 그리고 컨설팅의 융합을 꿈꾸는 토탈 솔루션 기업입니다. 저희 화상의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화상의 솔루션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국에서 필요하신 이유로는 출장비, 거리와 거리를 이동하시는 출장 비용, 문서 비용 등 비용이 감소 그리고 출장 시간 및 회의 준비 시간 및 그런 절감, 효율성, 종기 절감에 대한 환경 보호 등등 한 네 가지 이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제품들은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 정부 등 300여 기관에서 저희 화상의 솔루션을 쓰고 계십니다. 한국과 그리고 세계에서 왜 저희 솔루션을 쓰고 있을까요? 지금 보여드릴 것은 얼마 전에 한국 법무부에서 구축한 교도소에 있는 수영자들과 가족들이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면회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것은 한국의 법무부 장관님께서 교도소에 있는 그런 수영자, 죄수와 함께 면회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교도소 현황입니다. 전국에 교도소들이 있고 교도소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교도소를 이동할 때 가족들이 교도소를 직접 가고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가서 대기하는 시간, 시간과 가는 비용 등등 가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시간은 한 시간 난짓입니다. 그런 시간의 낭비 이런 걸 생각하시면 오히려 지금 편하게 인터넷으로 한 시간이나 아니면 하루 전, 이틀 전에 예약하셔서 편하게 집에서 화상으로 수영자와 가족이 접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에서 도입한 사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119개국에 납품된 스마트 박스라는 화상의 장비입니다. 화상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영사님들께서 각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 전달이라든가 문서의 공유, 그런 효율성이 없으셨고 그렇게 전달이 안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에 애로사항이 있으셨는데 현재는 같이 대면하면서 얼굴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요점이나 중점 사항에 대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입니다. 지금 119개국 대사관에서 쓰고 계시고요. 그 대사관에서 쓰고 계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성, 비용의 감소, 그리고 종이 절약. 최근에 추세는 종이를 절약해서 환경보호,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은데 전 세계가 같이 추세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암에서도 마찬가지로 페이퍼리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우암의 제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상회의 제품이 있고 이 다큐쉐어 전자문서회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 클립스 회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회의를 모바일로 하실 수 있는 이 모바일 회의 시스템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은 액티브X 설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OS,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다 구동이 됩니다. 윈도우즈, 리누스 OS에서도 다 구동이 되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에서도 다 구동이 되십니다. 모바일 버전도 마찬가지로 iOS, 안드로이드 등 모든 헤드폰 모든 제품에서 다 되십니다. 아이패드, 갤럭시템, 여러 핸드폰, 중국에서 만들고 계시는 핸드폰에서도 다 시동이 되십니다. 네, 저희 제품 특징은 다시 말씀해주시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스마트 헤드로, 스마트로 회의를 하시게 되면 어느 곳, 어떤 곳에 가셔도 같이 회의를 공유하셔서 회의 자리를 보시면서 회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제품 특징은 저희가 프리트 앱에 나와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이 되는데 보통 회의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회의실에 회의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화상회의 장비가 들어가고 화상회의 서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지사나 해외지사에서 마찬가지로 서버 주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되어 있으면 같이 영상 공유해서 회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우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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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